물만 넣고 끓이세요. 여전히 시식하고 계시네요. 우렁이 시래기 된장. 우렁이 우렁이 시래기 된장. 렌즈김 잘 안보여서 우렁이 시래기 된장. 너무 맛있어. 맛있어요. 그냥 물만 넣고 끓이면 이게 사있네요. 이거는 직접 그냥 회초장 찍어 먹으면 되는 거죠? 이거는 꼬치장도 찍으면 꼭 샐러드로 묻혀도 되고 미역국 끓여먹어도 맛있고. 미역국 끓여도 맛있고. 이게 아니 무공예. 창원 우렁이 무공예라고. 무공예 무공예라고. 그 다음에 샐러리 여기 보시면은 야채들도 상당히 많아요. 비타민도 있고 많이 나왔네요. 송추도 나오고 야채들도 많이 나왔네요. 브로폴류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. 마셔리장터인데 꼬박도 있고. 많이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